10시에 오시기로 한 거 맞지? 맞는데 좀 늦으시네 전화해봐 아까부터 전화했는데 안 받아 신미야 이 가짜 친구가 들통난 거 같은데 뭐? 이발아 이거 동창생이 댓글을 달았나봐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 어떡하지? 진짜 큰일이네 아 진짜 바다에 띠뜩한 놈 없잖아 야 일단 우리 여기 숙소 근처부터 좀 찾아보자 동창생이 그러는데 저런 분은 졸업해보면 없대요 유튜버 논란 중에서 가짜 친구는 또 처음이네 와 얌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어이없다 지난번 라이브 때 누가 친구 없냐고 그래서 그런듯 거짓말 할 게 없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나 야 기사도 떴다 얌추 고교 시절 왕따 논란 이것도 뭐고 뭐? 왕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얌추님 담당 매니저 본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 네 얌추님이랑 연락이 안 돼서 일단 댓글들 보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댓글에 여기도 나와요? 네 하 미치겠네 문제는 얌추님이 학폭 피해자였는데 학폭이요? 네 가해자가 생각없이 왕따 사실을 올렸다가 오빠로 댓글을 지은 것 같습니다 가해자 주제에 당당하네 그래서 지금은 여론이 조금 분분한 상황이고요 맞네 아까보다는 여론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욕이 심하네 저기 그래서 부탁드릴 게 있는데 해명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터인 거 알지만 근데 해명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본인도 아닌데 네 물론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그건 몇몇 극성 악플러들이 얌추님이 합방을 안 한다는 이유로 친구가 없냐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이진명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 상황은 얌추님이 잠적을 하셔서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방송을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거짓 방송을 보여드린 점은 사과드립니다 학창시절 가슴 아픈 상처로 인해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얌추님과 정말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얌추님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울이 꺼졌어 뭐고 이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부끄러움에 숨고 싶었지만 진명님은 제 부탁을 들어주신 제 밖에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정아 야 장인정 늦었으니까 들어가자고 넌 어떻게 옛날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왜 이렇게 애가 무책임해 나 나 때문에 그래? 너 걱정되니까 그러고 오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빠뜨리는 바람에 아니 처음부터 이상한 부탁을 해서 죄송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라이브 방송 이번 일 잘 수습하고 꼭 연락 드릴게요 그럼 갈게요 네 몸 조심하시고요 얌찌님 항상 응원합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걱정해줘서 고마워 뭐? 뭘 못 알아듣는 척으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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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은 계속 계시는 분enее 고마워 또 맞지 19 no